잘 못 봤나? 언니! 역시 괜찮아요? 안녕하세요. 안녕. 너희들 밥 안 먹었다며? 일단 맛있게 먹으면서 우린... 너 오밤중에 학교에서 뭐 했어? 언니는 오밤중에 뭐 했는데? 내가 먼저 물었잖아! 만두, 만두. 목걸이 잃어버려서 찾고 있었거든? 목걸이? 뭐? 예쁘네. 선물 받았어? 응. 왜 언니가 우리 담임쌤이랑 책상 밑에 숨어있는 거냐고. 쌤 장면 나중에 나중에. 그래, 그래. 사귄다 우리. 과습성 남짓. 우리 담임쌤? 언니 미쳤어? 사랑에 미쳤지 그럼? 몸과 마음 다 건강한 성인 남녀가 사람도 못해? 어 끓는다 끓어. 그래서 동생 다니는 학교에서 사랑 누름 한 거야? 사랑에 미쳐서? 미친 건 아니고 내가 야근을 하는데 우리 희... 아니야. 희경 씨가 도시락을 싸와서. 야 너한테 걸리면 안 된다고 우리 자몽이야? 자몽? 아니 우리 준우 씨가 하도 그래서 숨은 거지. 왜 하필 우리 담임쌤이야? 불편해서 학교 어떻게 다녀? 너야말로 왜 하필 우리 회사 대표님 아들이랑 사귀어가지고 진짜. 아니 전 대표라 괜찮나? 암튼! 남자가 그렇게 없었어? 우리 자몽은 특별해. 당면 아들이라니까요. 아 더 끓이고 놔야지. 볶음밥 먹을 거야? 어 당연하지. 치즈 처리까지? 추가 두 개. 볶음밥 두 개 추가요. 이모 사이다 줘요. 네. 하하하.